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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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어허! 지금 현금이 천원밖에 없어서 못사겠네요. 수고하세요. 엄마, 우리 오늘도 굴마에요. 말 못하는 엄마와 아직 너무나 어린 아들. 게다가 엄마는 아프기까지. 주인도 없는 떠들에게는 같은데 진짜 너무 불쌍하다.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현금이 없는걸. 지갑에 카드밖에 없.. 엄마, 오늘 돈 많이 벌었죠? 그럼, 엄마가 누군데. 오늘은 완전 벌었지. 그 땡 엄마는 왜 말도 잘하면서 장사할 때만 말 못하는 척 팻말에 글지를 써서 얘기해요. 너 감성 마케팅 모르니?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릴 더 불쌍하게 보고 물건을 더 많이 사갈 거 아냐. 한마디로 순 사기꾼이네요. 엄마 오늘 수익 정산 해야 되니까 개소리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어. 제가 개소리를 해야지. 그럼 뭔 소리를 해요? 어허! 엄마. 그래, 엄마 바쁘다니까. 나 진짜 진짜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. 응? 간절한 부탁? 뭔데? 오늘 장사하고 남은 개껌 있잖아요. 이거 딱 한 개만.. 안 돼. 그럼 한 개 말고 딱 한 입만이라도.. 안 돼! 남은 건 당연히 내일 팔아야지. 너는 엄마가 장사하고 남은 거 그렇게 눈뚝들이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되니? 응? 맨날 돈 왕창 벌면 뭐예요? 맨날 남이 버린 것만 주워먹고 남은 맛있는 개껌 한번 먹어보고 싶단 말이에요. 난 거기 같은 집무섭! 당장 나가버릴 거예요? 현실아! 그래 이놈아. 우리가 집이 어딨어? 야 이거.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아.. 그런 거 보지 말이야. 지켜네. 그래 이놈아. 우리가 집이 어딨어? 우선이야! 천장에서 내려가세요. 천장에서 내려가시고 다시.. 난 거짓 같은 집무섭! 당장 나가버릴 거예요? 이건 싫어. 반대, 반대. 안 돼. 아니 아들과 입구 안으로.. 저.. 껍질같아 그랬어야지. 그렇게 했냐? 바로 이렇게.. 이제는 잘 이상하다. 아.. 이러고 보니 나갈 집이었네. 그래 이놈아. 우리가 집이 어딨어? 여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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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r house.. our house.. our house..